아 전망이 좋아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 낚시도 좋고 낚시도 하고 어 전망이 너무 좋다 좋아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나도 좋아 좋아요 한 몇 년 되었더만 하여튼 몇 년 따지지 오 이게 원래 이젠 길이 없었는데 이제 철로 옆에 길이 하나 생겼네 아 너무 좋아 아 완전 멋진 관광 코스가 됐네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잠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저 지금 송정해식장입니다 너무 좋네 아 이렇게 촬영해 놓으면 세계 각국 사람이 다 봅니다 지금 회원이 좀 작아서 그렇지 언젠간에 많이 보겠지 저 지금 배지는게 다 유조선이다 저 기름 싣고 다니는 배들이 그게 방송국에서 네 이야기한거 다 주나 아 다 주지 저 엄마 저 혜녀도 있다 혜녀 송정해식장에 혜녀도 있네 혜녀 찾아보자 하이 와이가 안 봐도 좋다 색사리가 혜녀 촬영이 잘한다 아 저 있네 혜녀 혜녀도 있다 혜녀 송정해식장에도 혜녀가 있습니다 혜녀있지 아 그렇다 그 추본데요 추본데 혜녀가 있네 아 좀 미리 요 백사장이에요 저 이렇게 도시락 사과가 먹는거 보니까 너무 정답다 낚시하는 사람도 보기 좋고 어 너무 좋다 야 저 아줌매도 저 낚시하고 있네 아 어제는 여성분들도 낚시 참 많이 하는데 참 좋은데가 많다 울산 부산간에 좋은데가 많다 어머니도 행복하시죠 인투비입니다 말씀하세요 아들하고 오니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봄에서 밝은 얼굴로 이야기 해야지요 요렇게 하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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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바짝 그래 바짝바짝 해요 아 잔소리잖아 구독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하지 자 바다를 향해서 촬영을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